윌리엄, 우리 뭐 탈까요, 윌리엄? 응. 죽어? 응. 윌리엄, 그거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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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꽥 빼. 싱가포르에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투어 있거든요. 윌리엄은 뭐 삼박 사이에 뭐 다른 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원샵, 원킬. 와, 윌리엄. 와, 윌리엄. 와, 신났지? 가야죠. 지금 이 고객들의 아니죠.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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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하여. 회원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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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윌리엄 물 들어간다 물 준비 됐어 물 들어가면 꽉 잡어 야 이거 버스가 그대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한다 KM 3, 2, 1, GO! 고고고! 우와! 진짜 좋겠다 두 명이 차이였다가 지금 배렸네 잘한다 잘한다 재밌어? 뭐야? 큰 척. 우와, 큰 척척이지? 뭐야? 뭐야? 내가 애 주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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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야, 아가 좀. 봐봐. 아가 혼낸다. 아가한테 손 내줘봐. 아가 봐. 그렇지. 아, 좀, 좀. 아가 잘 먹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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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건물 봐봐. 진짜 멋있지 않아? 아, 여기가 싱가포르 랜드마크잖아요. 아, 멋있다. 와우. 와우. 망고가 사라졌어요. 턱 앞에 놓고 못 찾는 거야, 지금. 슬퍼. 슬퍼. 여기, 여기, 여기. 에이, 에이. 다시 찾아주니까 울음을 그쳤네.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와우. And covering it up is the iconic mer lion, which is the hot fish, hot lion critical creature. 싱가포리는 유명한 거야, mer lion. 이거 여기 와서 무조건 같이 사진 찍어야 돼. 아이 봐. 와우.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됐어. 월리엄, 여기 어디야? 짜자, 짜자. 아, 역시. 월리엄, 쨍쨍 좋아하지? 네. 무슨 쨍쨍 좋아해? 큰 새. 큰 새? 네. 그럼 떡수리? 네. 오, 봐봐. 플라밍고도 있어. 쨍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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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부터 쨍쨍이만 보면 행복해했던 윌리엄. 쨍쨍 사랑이 남달랐었는데요. 쨍쨍. 쨍쨍. 쨍쨍 나오세요. 어? 뭔 소리야? 오. 와우. 시끄럽네, 그 친구들. 그치? 오. 쨍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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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잘 들었나봐. 쨍쨍. 쨍쨍. 쨍. 쨍쨍. 쨍. 윌리엄. 윌리엄 거기 봐봐. 새들 봐봐. 윌리엄. 아빠 도와줘. 아빠 못나와. 어떡해. 아빠 못 나가. 어떡해. 윌리엄. 여기 안 돼, 봐봐. 안 돼. 아, 걸려. 여기?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 잘. 넌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뭐야? 플라밍고. 플라밍고, 플라밍고. 나는 플라밍고. 뭐예요? 얘네 목하고 머리가 보면 두 개 합치면 하트 대 하트. 해볼래? 아빠한테 하트 보여줘봐. 윌리엄, 아빠 주문 안에 뭐 있어? 찡. 벤트리, 뒤에 뭐 있어? 바닥에 뭐 있어? 아, 길. 아, 와우. 길. 길. 춤 잘 보여줄까? 이리 와. 이. 도대체. 저, 아유. 아이라엄. 조금레. 정의. 계단에 뛰면 안 돼.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잠깐 있어. 아빠 먼저 갈게. 먼저 가신다고요? 해보는 거지, 이제 어떤 상태인지. 괜찮으니까 이제. 밀리엄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귀여워. 저 발 줄라. 1cm씩 움직여. 무섭지? 무서워? 괜찮아, 할 수 있어. 다 넘어갔잖아. 안 무서워. 해봐. 괜찮아, 거의만 넘기면 돼. 저럴 때 가장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도와주면 쉽지만 아이의 경험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냥 아기 마음의 용기를 지워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인 거고. 여기서 윌리엄은 한 단계 더 큰 거예요. 넘어왔어. 뛰어, 뛰어. 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와. 아빠로서 정말 뿌듯하겠다. 뛰어, 뛰어. 왔어. 와우. 박수 지켜? 박수, 윌리엄, 했어. 예, 바비.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무서웠어? 또 할래? 가. 갔다가 다시 와. 아, 이제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지. 아이고, 기특해라. 와우. 봐봐,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와. 와우. 잘했어. 잘했어. 만세. 윌리엄, 먼저 가. 윌리엘아 존스. 넌 정글 스타일이야. 정글 체질이야, 윌리엄. 와우. 와우. 윌리엄, 빨리. 흔들다리를 건너 도착한 이곳은. 윌리엄, 빨리. 바로 새 공연장. 와우.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새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왜szy, 가. 일어나, 일어나. 고, 고. 차비포. 와우. 어, 전화. 전화 왔어. 와우, 맛있어. 말했잖아. 와우, 맛있어. 야, 윌리엄. 예전에 엄마랑 왔을 때 여기 밥 먹으러 왔거든.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지금 윌리엄하고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벤틀리랑. 싱가포르에 칠리크랩 유명하거든.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거 많아. 운치 있는 멋에 색다른 맛까지 더해주는 야외 식당을 찾았는데요. 밥 먹을까? 다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음식부터 싱가포르 대표 요리, 그리고 윌리엄을 위한 파스타까지 준비 완료. 이거 뭐야? 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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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게. 근데 윌리엄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윌리엄 조금 매울 텐데. 먹어볼래? 왜? 밥? 그럼 이거는 어때? 먹물 파스타. 이거는 괜찮을 거야. 맛있어요? 어? 맛있네 진짜. 이거 또? 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왕. 어떻게 밥이 먹을 거 없네? 아가 먹을 거 없네? 아가 빵 좀 줄까? 네. 네. 오케이. 아가 빵 좀 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동주! 야, 아직 다 좋지 마. 콩맞기 시작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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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히 게임하시네. 다 먹었어? 이거 뭐야? 넌 오늘 굶었어? 조금씩 먹어. 자, 가봐. 넌 왜 이래? 응. 자, 가봐. 넌 왜 이래? 또 줄게! 너 있잖아. 괜찮아? 또 줄까? 또 줄게?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뭐야? 두름했어? 너 60살 된 아저씨야? 뭐 그렇게 두릅 나와? 이 식신들. 역시. 이 새끼들. 알았어, 알았어. 또 먹고 싶어? 여기, 입에 있어. 여기 있는 것부터 먹자. 여보, 먹을까? 유림 좋아하는 빵이잖아. 뭐야? 왜? 팥? 깨닭지 생명량. 봐봐. 밥 없으니까. 표준으로 하자. 음. 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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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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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빵빵해? 아빠도 그래. 아빠 놀고 그래. 아빠 놀고 그래. 재밌었어? 네. 빵빵. 엄청난 빵빵해? 만들 줄 znaj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